오늘의 미니 다이어리는 남주의 사진팀 저희 핑마마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. 피처링 핑마마. 비결은? 남주의 비결은 일단 핑마마 선생님의... 다리를 앞으로 빼야 돼요. 모델 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리가 앞으로 꽂히는 걸 중요한 게 중요해요. 저 제대로 뒤로 가고요. 손을 뒤집어서 다리를 여기 맞춘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눈이 표시가 왜 좋은 줄 알아요? 팔도 가늘어버리기 선배가 좋은 거 같은데? 하나 둘 흰이 없는 척을 이렇게 한번 해줘요. 맞아요. 제가 해줄게요. 지금 잠깐만요. 딱 줘야 돼. 어 지금 줘야 돼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뻐 이뻐. 귀걸이도 한테? 응. 맞아. 등이 등을 풀어야 되잖아요. 하나 둘 셋 아 내 팔 나왔네. 이건 제 의사감이. 핑마마 선생님께서 시키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어머 너무 이쁘다. 하나 둘 셋 헉 저는 일단 후디만 쓰긴 하는데 요즘 또 소다인가? 뭐 그게 유행이라고 해요. 턱을 개주는 게 중요해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